내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여러 나라들의 스케줄이 많이 잡혀있어요 트럼도 하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여러 회사들에서 스케줄이 많이 잡혀있는 편이라서 상승 탄력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색도 좋으니까 거래량을 엄청나게 동반하면서 상승 그러면 두고 국가충액이 작은 그러나 안정성은 그나마 있는 관련주를 찾아보셔야죠 몽나님 라이씨 왔어요? 네 몽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고 우리 오랫동안 10년동안 봐야죠 건강하면서 돈도 잘 벌면 좋으니까 2024년 다들 건강하시면서 돈도 잘 버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휴일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장마감을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시장이 좀 데이터가 있는 날이네요 기본 데이터부터 한번 볼까요? 돈의 흐름만 한번 볼게요 먼저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코스피를 1조 3천억을 매수로 대응했어요 코스닥은 3,300억이니까 근래에 진짜 많은 거래가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외국인이 여기 보면 코스피의 현물 900억대 코스닥의 800억대인데 현물에서는 크게 매도가 안 일어난 날이었죠 대신에 선물 매도가 1조 4천억이나 터졌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오늘은 그냥 하방으로 밀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전 초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 쪽의 코스피 매도 1조 2천억은 프로그램 쪽 동반하면서 선물 쪽에선 외국인들의 매도 현물 쪽에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한 기관 쪽의 매도 이런 걸로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34 진짜 오랜만에 2%대 하락을 한번 보여주는 날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84 코스피 대비 움직임이 적었다는 건 오늘은 개별주를 건디는 모습보다는 시가총의 대형주, 지수의 움직임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들 이런 애들을 건디는 날이었어요 자 그럼 이 발동한 요인은 무엇이냐 미국 기술주 시장에 한 번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전세계 시가총의 1등인 애플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주 시장의 다우존수는 0.07로 보안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1.63 빠졌고요 통하고 반도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5% 빠졌기 때문에 금일 우리나라 지수는 당연히 시초부터 하락을 예고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대만도 한 1.65% 정도 중국은 거꾸로 천천히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길기는 살짝 슬로우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전고점을 시원하게 한 번 돌파해주고 하루만에 발락해서 이 자리에 딱 와 있네요 2.607 마감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FOMC 의사록이나 졸트보고서 같은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에 따른 해석을 통해서 오늘 발락했던 이런 시장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당겨질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오늘 보여줬던 모습의 방향성으로 천천히 조금 더 잦아들지는 내일 미국 시장 데이터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 오늘 뭐 거래소 봉이 이렇게 틱 하고 나와서 보기는 싫지만 전체적인 이동 평균선을 보자면 방향성 같은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동성이 좀 컸던 날이었고 이 변동성이 컸던 날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약간 기분 나쁜 거죠 시장의 움직임이 그래서 잘 이겨내는 거죠 이런 날은 왜냐하면 우리가 나 하나가 자체가 우리가 항상 제가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계속 기업이에요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위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가 제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든지 행복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중심값을 잘 잡고 어느 정도 움직이려고 하는 편인데 오늘 같은 날도 본인의 중심이 어느 정도 잡혀있던 사람들은 기분이 어느 정도 좀 그렇지만 이것도 시장에 대한 원래 있는 한 면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볼게요 여기 보면 딱 느껴지죠 시가총의 상위주가 삼성전자 마이너스 3% 하이닉스 3% 엘지 엔솔 3% 현대차 3% 포스코 홀딩스 3% 기아 3%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저쪽으로 계속 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이나 지금 기관 쪽에 나오는 코스피의 1조 2천억이나 되는 매도량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시초부터 이랬으니까 이게 뭐 갑자기 막 오늘 왜 이래 이게 아니고 방향성이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올랐던 섹터 중에 코스피 200의 1등은 HD 현대 일렉트릭 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전력 기기 섹터의 케이블 라인입니다 효성중공업이나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섹터들이고요 그런 쪽에 오늘 반등이 그나마 좀 큰 모습이었고 두 번째에 바로 눈에 띄는 건 한화 시스템과 한화 한국항공우주가 속한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이쪽에 오늘 금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여러 나라들의 우주항공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어요 달로 쏘는 나라도 있고 다른 실험도 하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여러 회사들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는 편이라서 방산에 대한 이미지 베이스에 두고 우주항공 섹터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한 섹터들이 상승 탄력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장은 한화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케미칼이나 게임 개별적인 주식들이 몇 개 보이고요 그 다음 하락으로 보면 삼양식품이 7% 정도 빠졌네요 환경이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수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라면 섹터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속도감이 조금 느려질지언정 성장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일 크게 한번 상승하고 금일 제자리 가면서 전일과 오늘 합치면 제자리 걸음 한 날이었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 다음 CS 윈드 많이 빠졌었고 제철 쪽 많이 빠졌네요 대근보죠 삼성전자 이외에 셀트리온 제약이 7% 상승으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부터 그랬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할 겁니다 3사가 동시에 합병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합칠 겁니다 현재 합쳤습니까? 네 합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도 합칠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움직임이 좋았고 제약까지도 최근에 아주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뽑을 건 당연히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코 DX는 결국에는 이전 상장 완료되면서 조금 매기가 빠지는 은봉이 다수가 출현하고 있네요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애들은 포스코 그룹주가 수납매에 같이 도는 섹터들이고요 그 다음 제주 반도체, 반도체 관련 섹터 내 온디바이스 관련 이런 섹터들인데 콜리타스 반도체나 오픈엣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나 이런 섹터들의 매기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야쿠프로머티 여전히 강한 편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MSCI 2024년 편입은 2월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진행 상황을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입을 확정 지을 정도예요 에쿠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알테우젠이나 한진칼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해야 편입 조건에 맞춰지는 두산 로보틱스나 현대 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그런 후보군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섹터 좋으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에 AP위성이 금일 25%나 거래량을 엄청나게 동반하면서 상승 그러면 하나 시스템을 두고 시가총액이 작은 그러나 안정성은 그나마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찾아보셔야죠 조건은 안정성은 그래도 있는 왜냐면 지금 시즌이 2월달 3월달 들어서면 이제 시장에서 사라져야 되는 안정성이 불안한 회사들이 관리종목에 들어간다거나 상장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즌이 되니까 지금 1년으로 뚝 따지고 보면 안정성 지표를 최대한으로 잘 봐야 되는 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종이든 테마든 상관없이 최소한 부채 비율은 얼마 유보율은 얼마 이자 보상 비율은 얼마 당자 비율은 얼마 이런 식으로 최소한 지금부터 무엇부터 지금부터 본인의 보유 종목을 본인의 보유 종목을 안정성 체크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 애들은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불안한 애들은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급등을 했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속적자 기업에 안좋은 회사가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관리정보 편입돼 버리거나 갑자기 정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막 급등한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의 모습이고요 탑 30 시장 한번 보죠 상세에서 우선주를 포함시켰을 때는 태형건설 우선주나 TY홀딩스 우선주 노르월딩스 우선주 이런 애들이 몇 개가 패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셀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권리락도 있는 거 보고 급등한 거 보니까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같은 거 실시하면서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살아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로만 체크했을 때는 안정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셀루메드 얘도 원래 우아행하고 있는 섹터니까 오늘의 상한가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재료에 의한 상한가의 확률이 높다 한국정밀기계 마찬가지 오랫동안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되고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00억입니다 아가방컴퍼니 역시나 사회 현상이 강화되면 정책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나 저출산 문제가 강력하게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 관련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금일 저출산 관련주들이 매기가 강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 관련주라는 테마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이 안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일단 첫 번째로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AP위성 태양건설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신규 상장주의 퓨릿 개별등락 컨택 신규 상장주 내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금일 신고가 패턴이 완성이 됐네요 027 저출산 관련주 MBT Y랩 이런 애들은 네이버 웹툰 관련주 MBT나 Y랩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특정한 사건이나 일정이나 현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 개념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넉넉하게 위아래를 여세요 그럴 때는 밑으로 내가 사고 나서도 30% 이상 떨어질 수 있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정이 저쪽인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이걸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면 최대한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안 하다가 특정 시점에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그냥 나는 평균의 힘을 믿는다는 개념으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평균을 잡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가장 좀 소홀히 하는 방식이 매수할 때 플러스 값에 대한 생각만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모든 주식은 이걸 생각하고 매수를 했지만 반대 현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강화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추적했을 때 나왔을 때 배팅이 더 들어가서 물량이 커진다거나 이런 확률을 가져가는 건데 가장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은 내가 했을 땐 일단 성공한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 값을 생각하고 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다 1대1의 관계예요 50% 대 50% 대 관계에서 우리가 확률적인 게임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도 동원하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하나로 두고 그런 거는 원래 하는 거고 분석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사들어가거나 팔아 나갈 때 그때도 아주 보편적이고 통계적인 분할의 힘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MBT가 네이버 웹툰이 만약에 2024년도에 상장을 한다면 2024년도에 핑크퐁이 상장을 한다면 이런 전제를 두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녹여내야 돼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YIK 반도체 관련 섹터들 반도체 관련 주가 어저께 필라 대표가 3% 떨어졌지만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쵸 여전히 지수에 해당되지 않는 반도체 섹터들의 순환매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뭐 네오세미나 이런 애들도 YIK나 이런 애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네요 오랜만에 재룡전기 이런 반등도 한번 일어났고요 자 지금 2024년 1월 초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워낙에 많이 올라서 거기는 좀 쉴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어제 미국 시장에 한번 퉁 하고 빠지니까 어 지금인가 보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길게 호흡을 좀 길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2024년 어느 구간에는 누구한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거고요 현재는 시장은 뭐 1분기 말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분할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그 구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쪽에 속할지는 평소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평소에 어느 정도 현금을 원래 갖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분할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평소에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무덤덤하게 원래 이겨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장의 등락이 한번 나왔을 때 심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인지 본인이 본인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려울 때는 간접적으로 그나마 그런 경험을 조금 더 해본 저희 같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스태프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과거의 경험을 끌어오던지 아니면 공부한 내용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채득했던지 간에 어느 정도의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로 시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조금 고민해 볼 자리나 조금 준비했다가 그리디해야 되는 자리는 현재 시장은 탐월 말 1분기 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장마감 시간이었어요 2024년 갑진년 푸른용의 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힘이 느껴지잖아요 힘내시고 오늘 하루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자 내가 아직 약간은 호흡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것 또한 우리가 다독여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오케이 노래 부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백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퐁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아, 이, 뷔, 유. 아 더워. Amerika까지 해야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뿐! 세금 신고 완료! 말쿡! 성공했어! 어, 죽을 뻔 했네. 아, 나 보험가입도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했어야 됐어.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